벤틀리 프라잉스퍼 2010년식 차량입니다. 하이브리드 30패럿 제품을 장착하는 작업 내용입니다. 하이브리드 파워캡은 장착하자마자 사운드 소리가 커지는 것은 기본으로 커지고 전체적으로 사운드가 아주 힘있고 단단하게 나오며 모든 전기가 고급져짐으로 인하여 엔진 스타트도 시동하는 것도 순종보다는 훨씬 빠르게 시동이 걸리게 되며 액셀도 부드러워지고 모든 전기가 고급져짐으로 인하여 기름도 덜 먹을 정도로 모든 전기가 최고저로 유지를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터리 수명도 확실하게 늘어납니다. 벤틀리 프라잉스퍼 2010년식 차량의 30테란 하이브리드 파워캡 장착 구동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